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시죠? 아마 여러분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으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당시에 아주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타파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감사, 그 능력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자녀로 산다는 것에 정말 중요한 것은 죄에서 이제 죄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자유한 삶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자녀로 살게 되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자기 사랑에 얽매여 살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짓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우리 마음 아프죠? 다 지독할 정도로 자기 사랑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지독할 정도로 자기 사랑하다가 죄짓고 마음 아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생명 다해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실 마음 속에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대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의 행합이 없는 삶 사랑하지 않는 삶이 거짓 진리를 따르는 삶이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 그게 바로 이단적 삶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는 진짜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내가 이 정도 교회 생활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부른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면 진짜 사랑만 하는 삶 그 자유로 부른받았다는 겁니다. 이번 4월 한 달 동안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삶 그 삶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나눈 말씀의 핵심이 우리는 사랑만 하는 존재로 부른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유로 부른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바울이 당시에 우상재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초점은 율법을 먼저 내세워서 율법대로 해야 한다는 게 초점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조건 적용하기보다 사랑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재물을 먹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잘 적용되려면 무엇이 먼저 우선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세상의 것, 우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삶이 전제되어야 우상 음식을 먹냐 마냐 그 재물의 음식을 먹냐 마냐의 그러한 적용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 바친 그 재물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하냐로 고린도 교회 안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만 진짜 사랑하는 삶이 먼저 되고 있느냐 그것이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상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우상재물을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믿음이 약한 자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우상재물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1520년에 기독자의 자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글을 썼는데 뭐라고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있냐 하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랑에 관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루터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진짜 제대로 누리는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살아내는 한에 있어서 그것이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누려요. 죄의 종 더 이상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분이 자신의 전도사 시절에 목회 이야기를 모아서 목회 수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글을 엮어냈던 책 한 권이 있어요. 저도 아주 예전부터 이렇게 참 좋은 책이다 하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제목이 내가 선 이곳은 이란 책 제목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꽤 오래된 책이에요. 그 책에 아주 짧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골교회 수요 저녁 예배 설교 시간에 동네 노총각 광철 씨라는 사람이 손에 꽃병을 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수요 예배 시간인데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기는 커녕 그가 성큼성큼 강단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전도사님 여기 있어요 여기 꽃 있어요 하면서 꽃병을 내민 거예요. 산에 핀 꽃을 한 묶음 따가지고 병에 담아가지고 온 건데 잠시 설교가 예배가 중단이 된 거죠. 그런데 전도사님 마음에 이 노총각 광철 씨가 늘 교회에 오면서도 늘 교회에 자기가 하는 일이 없고 교회에 뭔가 자기가 헌신한 게 없다고 늘 여겼던 청년이라 총각이라 그것을 정말 그 순박한 마음 그대로 받아서 전도사님이 그 꽃병을 재단 한 편에다가 잘 올려놓고 예배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안에 갑자기 웃음이 확 터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전도사님이 잘 살펴보니까 그 꽃을 담아온 병이 다름 아닌 소주병 소주병에 백합소주 이렇게 써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웃은 거죠. 순박한 교인 광철 씨 마음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전도사님이 잘 이야기를 하고 함께 웃고 그리고 예배가 계속 됐다고 해요. 그런데 전도사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꽃꽂이는 이런 게 아닐까 화려한 장식보다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마음이 담긴 바로 이 꽃꽂이 꿈임 없는 정성이 담긴 바로 이 꽃꽂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전도사님이 그 책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님이 써놓은 한 부분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소주병이라고 책하진 마십시오. 많은 시간 술 기운 벗삼아 일해야만 하는 우리들로선 친숙한 병이랍니다. 물 주며 비료 주며 가지 치며 화원에서 정성스레 가꾸진 못했어도 이슬로 땅 속으로 당신이 키우신 꽃 그냥 들이오니 그냥 받아주소서 행여나 정성 모자르다 야단치지 마소서 이게 전도사님이 그날 예배드리며 마음속에 올려드린 기도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 노총각 광철씨가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했던 거죠. 돌아가면서 연신 전도사님에게 인사하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계속 연신 인사를 해서 전도사님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거듭 말해주고 돌려보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의 한 기도 제목이 오랜 부디 하나님의 은총으로 노총각 신세에 벗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가 바친 들꽃처럼 순수하고 이른 모를 여자를 만나 이렇게 전도사님이 그를 맺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신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술도 마시고 예배도 마음대로 들려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분명하면 형식적인 원칙으로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순수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분명히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사도가 요한 2서 1장 6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죠?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삶의 기본 중의 기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의무와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사도 바오리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로를 안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서 주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입니까? 신앙의 원칙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판단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놓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 같지만 원칙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교회의 성도님들과 팀을 꾸려서 성지순례를 저도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참 특이한 경험을 한 가지로 했어요. 어느 날 숙소 호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층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모든 층에서 서는 겁니다. 물론 제가 올라가려고 하는 층 버튼은 눌렀죠. 그런데 누르지도 않은 층에서 계속 쓰는 거예요. 차라리 걸어 올라갈 걸 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거예요. 소위 정통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버튼 누르는 것조차 일이라고 생각해서 누르지 않고 모든 층에 서면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엘리베이터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안식일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려다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진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는 열심으로 보면 그것도 인정할 만한 일일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죠? 그 열심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주 열심 있는 종교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만 고집하다가요 이웃의 삶을 그 이웃의 삶의 형편을 놓칠 때가 있어요. 제가 자라나면서 제가 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원칙 중에 하나가 저도 실수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시간을 좀 잘 지키는 것이 저에게는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무슨 모임이나 조금이라도 일찍 갑니다. 5분, 10분이라도 전에 가 있어야 제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제 마음만 편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게 되냐 하면 조금이라도 늦은 사람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시간을 못 지키지? 그런데 시간을 지키는 것 내 삶의 중요한 원칙으로 잘 사용하면 좋죠.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었어요. 진짜 삶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진짜 삶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시간을 못 지키는 그런 일을 팔생할 수가 있겠구나. 정말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일을 돕기 위해서 시간을 못 지키는 일이 시간을 못 지키는 일이 말 못 할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원칙을 지키는 것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것도 한 편에 붙잡고 있지만 그 원칙을 넘어선 이면에 삶의 형편을 잘 살펴야겠구나. 그 삶의 형편을 잘 살피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 다 놓쳐버리고 원칙만 들이미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린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제대로 사용하면서 살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다른 이의 삶 우리 이웃의 삶의 유익을 깊이 생각하고 살피는 일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장이 길어서 제가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는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나 자기 유익 추구하는 데는 여러분 여러분 열심을 다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이익 추구하는 일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이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지 하나님 나라의 빛에서 볼 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곳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유익만 추구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될까요?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만약 진짜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자기 이익보다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나온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려면 여러분의 관심이 주변의 다른 이의 삶에 유익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면 돼요. 올바른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진짜 올바른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실수를 하는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믿는 삶이 믿음인 줄 알고 살아요. 이게 무서운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이렇게 무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신앙의 기준이 여러분 있다고 하면요. 진짜 중요한 건 그거를 남에게 먼저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먼저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먼저 적용해 봐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 당시에 고린도 그 도시에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믿음의 신앙의 규정을 세우는 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을 지키는 가장 밑바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자유를 우리가 행사할 것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아직 약한 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세워주고 품어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거죠. 고린도 지역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음식이 우상 재물로 쓰인 음식일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함으로 그 음식을 받아 먹으라고 했어요.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베풀어 준 음식이니 그 불신자의 사랑을 귀히 여기며 살 것을 받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경우 그렇게 음식을 먹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아 이 음식은 우상재물 우상숭배했던 그 음식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음식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드러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먹어야 한다 무조건 안 먹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 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워내면서 세워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 일에 다 같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26절에 땅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이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베풀어 준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받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0절 말씀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여러분을 환영해주고 환대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하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꼭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마음껏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그런데 때로 신앙의 원칙 판단을 내세워야 할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의 원칙과 판단을 내세워야 할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자유를 맘껏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불신자들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품고 사랑하고 세워내는 이래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떨 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자유로워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은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원칙을 제공하는 아주 큰 원칙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꼭 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해해 오기도 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가?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다녀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가? 그런 식으로 잘못 오해 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언제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 지를 않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도 우리의 것이지만 주 예수의 고난도 상속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에 피할 바가 안 된다.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무엇이냐. 지금 이웃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겪는 고난이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이웃을 위하여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 까지도 감내하고 있는가 넉넉히 감당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고난에 처하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자유를 누릴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 진짜 비할 바가 못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피해가고 높은 영화로운 자리 올라가기를 즐겨하는 소위 성공이라는 믿음을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가르쳐 왔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걸림돌이 되어 온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믿음생활 하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31절에서 33절까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읽고 제가 그 부분을 좀 풀어봤습니다. 유대 사람을 위해서도 고난받기를 기꺼이 하십시오. 그리스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꺼이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는 일이라면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구원의 증거를 얻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죄된 죄된 존재였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 아니라 증거하게 돼요. 뭐냐 하면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마땅히 고난받는 삶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아파하고 그 사람을 품고 섬기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진짜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누리는 자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에 특별히 우리 청년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서로를 품고 용납하는 일에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핵심 중에 핵심이 가장 가까운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 참여함으로 고난에 참여하기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예요. 이게 무슨 자유입니까 목사님 우리는 자기 사랑에 얽매어 살도록 사실 태어났어요. 우리가 죄된 속성 있는 존재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내 것 붙잡으려고 삽니까 심지어 결혼의 문제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를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때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조건들은 성경이 말하는 배우자에 대한 조건과는 전혀 다른 것 붙잡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얽매어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그 지독한 자기 사랑의 굴레에서 해방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올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짜 담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바올이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세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도바올의 삶이 너무나 구체적이니 자신이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담대히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바올의 삶이 멋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온 내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보고 판단하세요. 내 삶을 보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삶입니까? 사도바올이요 참 자유로운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도 고린도라는 그 우상 숭배의 도시에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칙 속에서 음식에 있어서도 자료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올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빌리포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계세요.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삶을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자유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도 이 삶으로 부름받고 초대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그 자유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도록 우리가 선택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사도바울과 같은 행복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묶여있는 삶 또 요즘에 마음이 눌려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잡고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 진짜 오늘 믿음을 사용하여서 기도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변에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담대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까지도 선택하는 자유를 담대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중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끔찍한 자기사랑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주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주변에 허락하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자유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고난까지도 선택하는 자유를 각대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독한 자기사랑의 굴레에 빠져 죄짓고 넘어지고 마음 아빠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 온전히 십자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이 자유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연약하고 믿음 없는 이들을 세워내는 삶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 삶을 위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정말 이 자유를 놓치지 않고 마음껏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휩쓸려 눌려 무너져 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 고난까지도 선택하는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높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하늘의 평강으로 임하소서. 주님 탐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정말로 거스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은혜에 주여 찬송하며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길 걷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드릴 것 없지만 마음과 전심을 드린 그 삶을 올려드린 청년들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의 동역자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눌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여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생명이 주여 정말로 안타까운 생명이 아싸지고 있습니다. 주님 극휘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평화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새생명 축제를 놓고 또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자유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로 살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태절을 태절을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대전은 흐르고 꽃은 피고서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나의 증거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대의 예수로 살리 바랄이 지치는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의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대의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대의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대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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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를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